자 이제 핀총 핀총 정비해도 거기 불형타 갔다 어 투탱크 탱크 하나 더 모으면은 우리 에픽게임즈 중국에서 서버 드립 방제에다가 협박해야지 벽 건설 사라지면 나도 사라진다 흠 저기로 가보자 헉 야 탱커 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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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탱크 이거 mpc가 타고 있는거 같은데 네 오케이 이 탱크를 이제 제껍니다 하하하하 야 위에 있는 mp 죽여 위에 있는 mp 죽여 mpc 죽여 mpc mpc 죽여 mpc mpc 죽여라고 잡았어? 어 내꺼야 하하하하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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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이다 힐 좀 봐봐 봐 야 야 나 힐 좀 해줘 힐 좀 힐 좀 포션 좀 포션 핸드팀 잠깐 쓸게 하하하하 아니 위에나서 나 때리러 때리러 나왔네 바로 뺏었어 그때 자리 이동해서 오케이 이거 누구 총 하나 여기 바닥에 떨졌는데 총먹어 총 바닥에 총 내가 먹자 우리 토치도 들고 다녀야할 것 같아 이거 탱크 수리에만서 쓰려면 누가 토치 한 명 들어라 이거 토치 한 명 드셈 오케이 내가 운전할게 다 탔나? 가자 뭐야 이거 버스?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어 뭐야 탈 수 있어? 야 우리 두 개나 타고 당기자 두 개 다 타고 당겨 한 명은 여기 하면 타고 한 명은 저기 타고 가자 하하하하 따라와 기름 맞는데 무조건 찾아야겠네 아닌데? 아니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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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사람 아니야? MBC네? 건들지 말자 어? 벌써 건들었고 자 내려서 기름 넣으세요 기름 넣고 있어? 아 저기요 그거 내려가지고 죽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나? 내려서 죽이면 되는거 기름 다 넣었어? 코치 있는 사람 수리도 좀 하고 어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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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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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들었다 쳐들었다 왼쪽이 트럭 왼쪽이 트럭 왼쪽이 트럭 저거 아니야? 아닌데 비었는데? 뭐야 누가 쐈는데 왜? 우리팀이 쐈다고? 아이 미쳤나? 하하 하하 뭐야 님들 주유소 주유소에서 우리 돌아다니면서 잡아야되는데 애들 이 통 개 작살난 것 봐 큰일났네 사람있다 거짓말고 내가 힌트인데 이거 총 무한이지? 다 본다? 아 이거 애매한데 기름 제약되어야 되는데 일단 원 좁아지니까 여기서 얘네 조지고 하자 어 렉팩 타고 올라가고 있어 렉팩 타고 올라가고 있어 바로 앞에 있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저기 이백함 좋다 마무리서 딸비야 딸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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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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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탱크 하나 더 있네 탱크 먹어 야 둘은 탱크 하나 더 있네 탱크 하나 더 여기 탱크 하나 더 있네 이거 먹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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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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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 빨리하고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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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토치로 수리하고 여기 템 좀 루팅 하자 여기 님들 이런거 루팅 빨리 하셈 먹을거 많음 수리 좀 신경써주고 헬리카는 피가 너무 없잖아 이것도 여기로 졸라 많다 자 님들 핀좀 핀좀 정리해도 거기 두 명 타 간다 어 투 탱크 탱크 하나 더 모으면은 우리 에픽게임즈 중국에서 서버 트리핑 탱크 하나 더 모아야돼 3탱크가 필요해 3탱크 그리고 사람 한 명 가자 한 명 한 명 더 모아야돼 탱크 찾아내 빨리 쏘아 투 탱크 찜빈 사던 사람들도 탱크 타고 다니는 거 있을 수 있어 기 잃 기름 아껴 써 대신 씁 말고 기름 대신 쓰고 아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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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찾았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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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드 오브 탱크 온 뭐야 저거 나 이거 터뜨렸다 발 앞에 풀렸어 발 앞에 한번만 남았는데 나 때리지 말고 나 때리지 말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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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뺏었나 아이 뭐하는 거야 뺏겼어 저 사람들이 아니 진짜 어떡해 잡았어? 왕관 아 아깝다 텐트 3개 모았는데 아 야 여기 왕관 있으니까 빨리 먹어 이게 먹고 뭐하면 좋을거야 아마도 누가 먹어서 왕관 아 아깝다 아씨 갑자기 우리 때려가지고 뭔가 했는데 에헤헤 이거 수리하자 토치로 토치로 수리하자 이런거 이런거 토치 아까 어디 있었는데 토치 가져가서 수리하자 됐다 가져와봐 뭐야 풀피네 일단 그 님들 여기 실드 있으니까 풀 아닌 사람 실드 먹고 이제 어차피 한 스쿼드밖에 안 남았어 우리랑 쟤네밖에 안 남았어 사실 오 있다 다 타 다 타 다타 다 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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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arantees 쟤 tua 무 Hub B도 아까 거기 B, C도 하나 있고 일단 안쪽으로 좀 들어갈게 어수게 265, 265, 265 자, 내가 우리까지 해볼게 싸워봐, 싸워봐, 호피 써 파직! 체력 괜찮아, 체력 괜찮아, 체력 괜찮아 여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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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다 하하하하 아, 기계 없네, 기계란네, 여깄다, 여깄다 옳치! 아이스, 빅토리 로얄 빨리, 춤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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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춰 한판에 우기 우승하다니 하하하하, 탱크 개니? 아니, 탱크 두 대 있는데 누가 우릴 이겨? 하하하하 아, 근데 좀 질 뻔했다, 탱크 한 대 있는데 그, 뺏겨가지고 약간 소름 돋았어 대기실로? 큰일났다, 이랬는데 어, 야, 나 머리에 왕관 썼어 아, 전판 1등하고 오면은 이런게 생기는구나 우리 죽이면은 그 왕관이 이제 다른 애들한테 생기나봐 싸우지마, 싸우지마 싸우지마, 싸우지마 머릿수, 머릿수 적을 때 어찌 가나면 싸우지마, 샘 내려가자 우리 강훈이 이거, 이거 라펠 타고, 라펠 타고, 라펠 타고 내려갑시다 여기 포탈이 있는데 뭐, 누가 사도 되고 이쪽에, 여러분, 적이 있었어요 이쪽 근처에, 두 명 내렸었군 차도 있다 여기 세 명이네 일단, 세 명, 세 명, 세 명, 네 명 어, 다섯 개 때 개마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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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마나 개마나, 우리 봤나? 이거 숨어있으면, 어차피 와야돼요 쟤네 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 자, 그럼 쏠게요 셋 여기 좌봐, 셋, 둘, 하나, 하나 하나, 컷 돋 AI, AI 뭐 어떻게, 그거 말하면 어떻게 해 유저일 수도 있잖아 뭐, 어? 쫙 조용히 죽이고 핵, 핵, 핵이라는 뜻 음, 아, 오케이 AI AI, AI급의 능질이 가진 플레이어? 아, 좀 이상한데, 아무튼 이거 이제 탈거 타고 이거 이제 탈거 타고 어, 누구야 누가, 나 쏘는데 어, 누구야 오케이 오케이 에이 오, 쟤네 유저 같은데 나이스 strict 오마이갓 이거, 이거 튀어야 겠돼, 일단은? abi 어머니 타요, 명 타요 트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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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트여, 일단 puedan, blew 트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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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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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 트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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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여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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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카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먹어줬나? 안 먹어줬죠? AP카드 다시 가서 살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보통 이제 저런데 산타까리 한 데들은 딴 데 가기 마련이거든요 우리한테만 오지 않는다면은 저거 먹으러 가도 되는데 오 잠깐만 따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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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탱크 터졌는데? 탱크 터졌다고? 탱크 포솔인데 방금 그거? 아니요 지금 하늘로 날아갔었지 아닌데 탱크 있는데? 어 뭐야? 아 한 대가 더 있구나 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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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짓이야 내려서 빨리 먹고 타 빨리 먹고 타 빨리 먹고 타 리프팅 카드부터 총 대충 죽어먹고 아 슬아 못 먹었다 어 뭐야 이거 뭐야 탱크 개냄까? 아니에요 빨리해 혼자인데 괜찮으세요 부시부시부시부시부 이거 빨리 먹고 타 살리는게 중요해 살리는게 오오오 잠깐만 괜찮지? 오케이 이거 수리 못하나? 이거 샀다가 끈살날거 같은데 수리해야 할거 같은데 수리 해야될거 같은데 아니면 디바 디바 하실래? 뭐해 디바? 아 디바? C4 달아가지고 아 나쁘지 않다 붙여놓을테니까 제가 갈게요 아니다 어 무서운데? 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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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줄게 괜찮아 드래곤볼로 부활시키면 돼 이쪽으로 가서 우리 일단 템 루팅부터 다시 하자 이쪽으로 가서 누르라고 어? 저기 앞에 어어 그분가야돼 공격 망했어 자 일단 일단 뒤집고 자 이거 지금 방금 산사람이 해야될거 같아 방금 산사람이 템업잖아 카멜타고 적한테 들이박아 자 어어 저기저기저기 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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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여기 탱크 여기 탱크란다 우리한테 온다 우리한테 온다 우리한테 온다 이거 잡고 딱 잡고 하나껏 이쪽이 하나? 어디에 어디에 내가 피치는데 걔 터졌음 탱크에 터졌음 아 스노트는 없는데 스노트는 있었음 목청이니까 왜 왜 왜 저 위에서 저렇게 하면서 덕분에 쏘기 좋구만 저기 저기 살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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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린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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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봤어요 뒤도 있어 뒤도 있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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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치 너 뒤라고 하지 말고 힌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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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이 오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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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각이 아니고 미쳤다 이거 아니 야 잠깐만 양각이 아니고 몇개야 저쪽에 저 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삼각수 삼각 삼각수 이게 근데 리부팅 배는 사람들 살려야 돼가지고 저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밖에 없어